안녕하세요 한쌤 트럭 대표 최준우 입니다. 지난주에 제주도 구독자님한테 13,500 히야부 장비 찢기하차 판매했고, 이분은 이제 목포 구독자님인데 오늘 또 출고하게 됐습니다. 이분도 지난주에 오셨는데 차량 점검하 가지고 최종점검해서 지금 출고하는 영상이라고 보시면 되겠구요. 지난주에 한 네다섯대에 출고한 것 같네요. 계약하고 많은 분들이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 이번주는 지금 16톤 살수차나 5톤 살수차 이제 예약 잡혀져 있고 그 분들 오시면은 제가 한번 더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. 그래서 한쌤 트럭 최 대표가 또 차량 출고하는 영상이라고 보시면 되겠구요.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중고트럭 관련해서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